와아 이게 딱 보니까 아 얘를 잡아야지만 갈 수 있구나 쟤를 잡아야 되는구나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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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아악 잡았다 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세상에 말도 안되는게 포션이 한개도 안나온단 말이야 나온거야 지금? 말도 안되네 신기쿠 길이 지금 딱 보니까 여기야 카타루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뭐니 이거는 일어나니? 살아있니? 그냥 아주 그냥 어택 오지게 들어오네 이게 다크스토보다 쉽다구요?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쉬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가 있어요 게임이 뭐야 이거 보스잖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생긴게 보스인데? 어? 이거 이거 딱 보스인데 여기 그렇다면 근처에 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바로가면 보스인데? 이거 바로가면 보스인데? 이게 근처에 세이브하는데 없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오라는 얘기야 이걸 미친 이걸 어떻게 걸어오라는 얘기야? 없어? 없어? 저기있나? 여기있나? 여기있나 여기? 저기있나? 미친 아니 세이브하는데 없단 말이야? 아 세이브하는데 없단 말이야? P w 아 잠깐만 세이브하는 데 없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그냥 트여야 된단 말이야 이걸? 여기는 못 올라가구요 야 이거 그냥 뛰는 수밖에 답이 없다 그냥 뛰는 수밖에 답이 없는데? 그냥 뛰는 수밖에 답이 없네 없네 더 뭐 짧은 구간 자체가 없어 하나도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초록색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세이브하는 데 아니냐? 그러네 아 세이브하는 데 찾았다 세이브하는 데 찾았네 세이브하는 데 찾았네 죽음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세이브하는데 찾아냈다 그래 너무 멀다 했어 거리가 쇼컷 오픈 뭐 이런데도 뭐 낀새가 전혀 없었거든요 시작지가 여긴데 이상한거지 이 게임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덴마크 치즈님 팔로우 고마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초록색 여기다 좋게 아싸 이거하니까 사라졌다 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지역이구요 아 여기서 이렇게 어쩐지 여기가 이상하더라 사다리가 안 이어져있더라 아 그렇구만 꼭 이렇게 나가는데로 한 마리가 꼭 있다? 한 마리가 꼭 약간 낚시하려고 있어 아까도 그랬었잖아요 보스나 한번 면상이나 보러 갈까? 보스면상이나 한번 보러 갑시다 일단은 보스면상 한번 보러 지금 뭐 각성계인지도 안 채웠는데 한번 보러 가는거야 일단 백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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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야 백퍼 어 어떤 보스인지도 모르니까 아네 뭐야 박지 여자야? 여박지야? 메첸 백퍼 여기는 혁헌 좋으신 분들이 많네 이 게임은 오오오 z 쓰is 어 뭐야 움직임이 봉해졌어 야 이거 한 번 당하면 야 이건 아니다 와 움직임이 봉해져 맞을 때마다 뭐 이런 아 이거 할 때 무조건 가드를 해야 되나보다 그러네 아 제가 할 때는 으어어어 할 때 무조건 가드를 해야 되네 제가 으어어어어 할 때 무조건 가드를 해야 돼 오케이 딱 보니까 체력은 많아 보이는 보스는 아냐 딱 보니까 체력이 많아 보이는 보스는 아냐 여기 덩치들은 못 오잖아 아잇 진짜 아이씨 아잠깐만 와 미친 스테미너 다 하는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피도 못 먹어 중간공격으로 가가지고 갉아먹어버려야겠는데 그냥 얘가 마지막 보스 느낌 나긴 해요 아잠깐만 아잠깐만